안녕하세요 진바입니다 오늘은 샤이너밤 인데요 예 먹이란 그 독일식 풍맥주 인데 그게 많이 지나지 않은 맥주 예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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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색을 약간 음 수라운 빨간 불구름 스름한 어 갈색이구요 도수는 4.5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 강하지 않고 저한테는 고투비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. 아주 맘에 들었어요. 너무 스트롱하지도 않고 약간 브래디하고 한번 마셔볼게요. 생각보다 정말 부드럽게 넘어가는 맥주고요. 이게 텍사스 맥주인데 론스타나 이런 것보다 훨씬 좋네요. 아주 정말 맘에 들은 맥주고요. 아 참 오늘은 안주도 좀 준비해서 현재 연어에 아보카도 조금 안주도 먹고 부드러워요 생각보다. 너무 세지 않고 처음 먹는 건데 이렇게 맘에 드는 맥주도 흔치 않은 것 같아요. 가장 그 사이에 나는 가만히 널 밖으로 넘고다가 날아가 일을 맞춘 뿐에 좋은 나 침묵에 사랑을 가만히 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의 비워로그였습니다. 자